골치 앞에서 사일러트 후회 이거 샘... 샘 함 뜨자 샘각이다 하에반들 건무... 건무 몇 들이야? 32들 몽둥이 지리네 흠 후회하지 않는다 허허 똥공격 흠 불쾌미컬 단 무슨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꽃생이 어딜간 흠 흠 벌집 존부합니다 흠 흠 흠 두장 따로 나오지 흠 나가둔 물고기 도자리 벌집 까 지났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세상에 내가 사람 여럿 살렸구만 알고 아이고 랩나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정도면은 중간호 테라피 열어야 되는거 아냐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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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적이다 검무 벌집 아 나와도 벌집이냐 벌집이 벌집이 있으면은 힘 못올리는데 배신? 귀집비도 조심 꼬챙이 꼬챙이 짱챙이 강화할까 짱챙이 결정된 지나치게 강해진 사이런트 우리는 중과로님이 교수가 아닌 스트리머의 길을 택하신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현자의 돌 그러고보니까 나도 어떻게 강의할 뻔한 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신경독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사람을 대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이랑 부치면 어떡해 집중 발놀림 제비 대장내시경 야 이거 3개 아닌 야 이거 네꼬로미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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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꼬로미 네꼬로미 네크로노미콘 으아악 실력갠 ㅄㅄㅇ 橘 때릴까 마이크 핵 마무리 필요 없지 않을까 마무리 일단 드릴까 음..뭐 지우죠? 질격다 사실 벌집 강화 큰 의미없고 아이씨 그러면 지금 벌집이 데미지가 몇이야? 뒤틀린 깔때기 필요없지 아카베 고벌집 와 한방컷 이 정도는 돼야 벌집이지 교살 들고 갈까? 네크로 노미꾼인데 해시계 떵랑 아 5층 으아아아 까불다가 죽겠다 맹고 제비로 방어력을 챙길 수가 있을까? 아이고 띠용 요요요요 단검분사 단검분사 없어 윙부츠 미라손 엘리트 더 잡으러 가자 무한의 겁날 그러면은 흠흠 한 톤에 얼마나 신성 살만한 것 같은데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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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경독을 잃습니다 신경독을 잃습니다 지금 3개지? 하나 줘도 됨 와 쓰레골 벌집 킬각이었어요 흠흠 핸드에 벌집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아잇 카카 신경독 또 나왔는데 왜케 많이 나오지? 아 근데 필요하긴 해 마흔세장의 신성이라고 흠흠 똥공격색 폭수신성이나 뭐라 폭수신성이나 뭐라 폭수신 폭수신 불쾌 음 좋아 잔상 미란소온이 있으니까 판도라 꼴랑세장이고 저열부적 끄덕끄덕 전경기 물음표가서 저주받는게 맞지 근데 심장가려면 길이 정해져있는 길이 정해져있는 산특 깨시의 벌집 아 위부치구나 세개나 있네 흠 맹단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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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엘리트 엘리트 볼거면은 그냥 강화다 음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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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리검이긴 한데 단독 없지않나 무검 무검 더 주세 나 무검 필요해 무검 좀 강화하자 durante αι 네 퀴즈 уш 네메시스였던건 재비 더 많은 재비 그다음에 무검 무검 잔사양도 강호해놓자 나머지는 신성이 강호해주겠지 이거 쓸걸 무검 갓박침 개도 무검 아이고 서순했다 대한분사 먼저 써야 8댐 더 들어가는데 네크로노미콘 나와서 터진게 아닐까 그전엔 딱히 그렇게 센거 같진 않았는데 능숙 표리검이기 때문에 해식이 지금 영스텍이야 성급함 너노금 신성 신성 뽑고나면은 강화되서 괜찮을거 같은데 아이고 잠깐만 흫 아니야 어차피 탄성때문에 안죽어 흫 아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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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닌가 쓰읍 아니 근데 이거 좀 난이도 높은 서순이었어 제비 규집 이쯤되면은 계산대도가 아니서 핸드 남겨놓는거 괜찮은 전략화가 찬스한 건물 마무리 터대도 와우 벌집이 되어버린 달팽이 터대도 쩔 웁 이쯽 왜케 쎄지 하긴 뭐 힘이 10인데 쎄겠지 그냥 피지컬로 다 패는 사일런트인데 고개고 나발이고 그냥 피지컬이 좋으면 다 때려 부술 수 있다는 첨탑 교훈 무한의 금날 쌍절곤 표리검에 쌍절곤 나오는 씨드 하게 표리검 나오는 씨드면 씨드 자체가 좋네 해시계도 나온다 이런 갓씨드가 왜 미션할 때 나오냐 벌집 하나만 두 개 중에 하나만 개쎄는 아이 뭔 신속이 아 재장 심장 가셨을걸 백년 터질 신속 포션 제비 제비 4장이지 4장이면 충분하겠지 더 안 넣어도 되겠지 킹진 내꼬로미니까 넣어놓을까 코스트 남는 턴에 백년 터질 빼는 게 나을 것 같애 코스트 남는 턴에 백년 터질 빼는 게 나을 것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호도도도동 호도도도동 아니 벌집 다 빠지고 이거 뭐 에서 꼴이 빠지나 어림도동체 종이 핫 아이고 아이고 상설구 아이고 에이긴거 같은데 피지컬이 뛰어난 사일런트 학전경기 표리검 해시계 미라손 시드니깐 뭐 심지어 가방칩도 나오네요 해시계 영 스트랩 피지컬이 중요하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아 아